자 오늘 투어를 나갑니다. 지금 시각은 5시 한 10분? 10분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몇 시에 나왔어? 오늘이 3시 50분? 3시 50분. 자 지금 밖에, 지금 밖은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봉이 트지 않았고요. 놀아왔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네 저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의 목적지인 시밀란을 가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거의 목적지에 다 도착했습니다. 6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6시 55분. 저거겠지? 블루. 무슨 어디에 주차라고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저쪽에다 그냥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차를 대면 힘들잖아. 지금 시각이 6시, 오전 6시 56분입니다. 예상 시각이, 미팅 시각이 8시니까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했고요. 딱 왔네요.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1시간 40분 걸린 거 구글이 얘기해줬거든요. 처음에. 근데 정확하게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차량 통행이 적은 이른 아침에 출발을 해야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출발을 좀 서둘러서 했습니다. 만약에 1시간만 늦게 출발을 했더라고 하면은 아마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5시 정도에는 출발해야 안전하게 저희 목적지 그러니까 여기 시밀란 투어 가는 탐나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데 이거? 아직 안 열었나봐. 한번 보시고. 우리가 1등이다. 체크인 하세요. 굿모닝. 카페 오케이. 아직 안 열었대. 아직 안 열었대. 블루 시즌 마린. 네.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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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휴가지가 저렴한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싸? 원래 비싸는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탐라무? 탐라무 맞죠?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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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그리고 여기가 가오락. 여기 예약한게 있는데 우리가 내용이 바우처가 아침식사가 되어 있구요 점심식사 저녁식사 다 있어요 다가도 있구요 호텔 왕복 이동 서비스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거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안 해봤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잘못했다는거죠 콜룩에서 이게 이상하다는거죠 이 투어는 아침식사 랩카스크림이예요? 네 그리고 아침식사 랩카스크림이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네 저 안에 있다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케이 가서 커피 마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배고픈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똑같네 그냥 이렇게 동선이 있어요 멋있네 커피 여기 커피 커피 여기 잖아 딱 가지고 가 먹고 싶은거 자 여기에 아침 다과가 초박할피에 차려있습니다 오 여기 이거 오븐 정도 들어가고 있네 오우 나릇해 여기다가 데워먹어도 되나봐요 여기 되게 특이한 과자가 있네 이런거 그게 뭐야? 먹으려고 먹어봐야지 아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자 오우 나릇해 이거 좀 하자 응 하나하나 맛볼을 오케이 오케이 자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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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아침을 먹고 왔는데도 맛있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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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방송을 해서 듣고 왔는데요 이제 이동 시간이나 경로 같은 걸 설명해 주는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뭐 뭐 사월을 빌려 주기도 하고 응 오리발도 빌려주고 스노클도 빌려 주는데 응 다 디파짓이 있구요 아 무료가 아니었구나 무료에요 근데 디파짓 아 디파짓 아 디파짓 아 그니까 안 줄까봐 보증금을 받고 받았다 다시 주고 응 근데 이제 아쿠아슈즈 이런거는 응 업체 옆에 응 샵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뭐 아쿠아슈즈 이런거 뭐 150밭 이렇게 판다고 살 사람은 사라 그런 안내방송이었어요 아 지금 현지시각으로 8시 30분 정도가 됐습니다 보딩타임은 이제 공부시 정각에 이루어지고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한 1시간 10분 정도 달릴 것 같아요 현지시각으로 10시 20분에 시밀란섬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딩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보트를 타러 가겠습니다 한 뭐 3인승 이상만 되면은 스피드 보트라도 3인승 이상만 되면 충분히 탈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고객님 네 저도 뭐 그런건 상관없어요 어 보트 좋은 보트일 같은데 원래 스피드보트로 했는데 벗어야 되는 거야? 신발을 벗어서 넣으라고 하네요 넣어야죠 어쩔 수 있으니까 땡큐 1시간 15분 여러분 준비가 되죠? 예~~ 예~~~~ 예~~ 예~~~~ 저기 나중미 정말 잘 됐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아 우린 안했잖아 여기서 잔뜩 먹었잖아 지금 하하하 여기 물색깔이 히스트 장난아니다 시밀란답네요 시밀란 이태일 물빛깔이 아름다웠나? 기가 막히구나 아 이거 내리는데 여기는 여기 있긴 있는데 현장님이 뭘 하시긴 합니다 지금 땡큐 지금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한 보트마다 적어도 30명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트 외에도 또 큰 보트가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아마 인산인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배를 부두에 안 대잖아요 해변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저 멀리 대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런 데였었구나 이거 장난 아니야? 잠깐만요 저희가 유튜브를 촬영해야 되는데 아니 너무 멋있어 가지고 넋이 나가서 카메라로 찍는 것도 까먹겠어 여기가 왕들의 휴양지라면서요? 그렇지 여기 왕만이 올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기가 막히게 시크릿했던 그런 섬입니다 여기도 경사도가 뭐 장난 아니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기를 보여 드려야지 밧줄을 잡아야 돼? 근데 여기 옆에가 계단이 있는데 왜 굳이 일로 가야 될까? 근데 그걸로 가는 건가 봐 그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걸 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봐 자 여기에 주어진 시간은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내에 뭘 할 수 있을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단체 투어로 온 만큼 시간 음수가 생명입니다 어우 이걸 가방을 제가 메가 있을 수가 없고 안다 안다 기어다니듯 가방 거기가 좀 크거든요 뒤 그러니까 조심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라비는 굉장히 코스에요 시골여자인 저에겐 아주 좋은 코스에요 그런거야? 나쁠게 없지 다른 길로 가야 돼 아파가지고 다른 길로 가야 돼 이야 우와 멋있다 아니 누가 여기다가 바이를 갖다 놓은 거야 우와 굉장하네 우와 기암괴석이 그냥 절경입니다 절경 이야 저기 어떻게 통과하냐 저기 큰일 났다 대박입니다 대박 세상에 아니 이런 데 가는데 신발을 왜 벗은 거야 그러니까 발 아파 상관없는데 이따 받아 도마뱀 아나쿤드 아니야 저거 아이 깜짝이야 어 저거 그건가 보다 도마뱀 이야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된다니 하하 오늘 가방을 그냥 가지고는 못 갈 것 같아요 아 가져가지고 와 아냐아냐아냐 나 혼자 해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이걸 기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이야 멋있다 이야 여기 포인트 사람들 엄청 많네 네 줄 쓰고 기다렸다가 찍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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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포인트 장소에 왔는데 우선은 여기 보트를 내리면 모든 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 여기가 되게 복잡해요 사진 찍기도 손찍기 쉽지 않아 위험해요 그리고 저희 성경상 새치기를 우리는 안하잖아 근데 우리 새치기를 다 가지 그래서 사진 찍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만약에 호키 오시면은 여기 오픈으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서 봤을 때는 저 올라가면 저기 뭐가 있나 올라오니까 어 저기 많이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오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올라 꼭 와봐야죠 이사람에 왔는데 여길 안 찍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발달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인스타그램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 저기도 마찬가지지만요 같은 심장인거지 제가 여행을 다니면 사실 많이 배워요 다른 분들 찍을 때 뭐하나 열심히 보거든요 그렇죠 네 고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인생 명작 쉽게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여기 세일즐락이 있는 정상 뷰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해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네 찍고 네 찍고 네 찍고 안 돼 안 돼 네 네 와 이 줄 보이시죠 네 중요한 건 난 한번도 못 찍혔잖아 여기 찍히고 있는 거냐 찍히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이쪽을 볼까 뒤를 돌아서 와 문제없어 내려가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데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잘 봤죠 가자 가자 여기 어떻게 가지? 어 또 다시 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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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좋아하는 정글 되게 가파르다 가다가 포즈 잡으면 액션캠에서 사진 또 나오니까 아까처럼 잘 해 가다가 좋습니다 야 시골 좋아 좋아 파이널 콜 한다 우리 배 같은 느낌이야 지금 11시 10분 안됐지? 7분이요 7분이야? 3분 내가 가야되는데 빨리 가야겠다 지금 천천히가 죽었구나 시간이 들었구나 자 천천히가 죽었구나 천천히가 죽었구나 시간이 들었구나 시간이 들었구나 자 자 어 발이야 아 발 아파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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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5분 3분 우리 꼴찌 아니네 야 우리가 제일 먼저 왔어 지금 저희는요 두번째 포인트 자 이제 우리는요 두번째 포인트로 도착을 했구요 두번째 섬에서는요 여기 9번 이라고 해요 번호가 9번 인데 여기서는 스노클링을 한다고 합니다 산호가 많으니까 조심하고 건들지 말고 다음에 저쪽에 비치 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보통은 저기서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 볼에 싸인은 저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 피스 에어리아? 예스 들어가세요 좋아 좋아 네 굉장히 멋있네요. 일단 조금 추웠으니까 저도 들어가서 물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쉬운게 오늘 해가 떠졌으면 따뜻하고 좋았을건데 하늘의 상황이 구름이 껴가지고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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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뜻하다 아주 좋아요. 이게 뭐하는거야 지금 이게. 비올때 사놨는데 오늘 비오거든요. 제가 오늘 이동할때는 바람 불어서 추워서 싸웠어요 이거. 이거 맞습니다. 물놀이 갔을때는 꼭 이걸 챙기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어려운 시절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게 물놀이 하다가 30분만 놀고 나와 이러면 시계 딱 보고 이게 너무 편하더라구요. 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불안불안해가지고 놀기가 힘들었는데 요거 꼭 차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전문 워터스포츠용은 아니구요. 그냥 어메이지 핏입니다. 근데 방수가 다 돼요. 그렇지 맞아. 이렇게 간단한 것만 있어도 시대를 본다는게 물속에서 되게 편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는 서비스가 정말 남달라요. 맞아도. 이게 화가자잖아 화가자. 화가자. 먹어보자. 네. 그리고 2. 3. 4. 5. 5. 5. 5. 5. 5. 5. 6. 5. 6. 5. 6. 6.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와서 발을 대. 거기에 무릎을 대.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가 마지막 라스 섬. 라스 섬이니까 이게 끝나면 다시. 여기?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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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천천히. 섬 보고. 와 되게 멋있다. 와 비가 와요. 역시 우리를 반겨주는군요. 역시 이제 또 비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와줘야 제맛이죠. 여기가 이제 사원 섬입니다. 여기 사원 섬에서 저희가 중식, 점심을 먹기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렸는데 맛있는 음식이길 바래 봅니다. 그리고 야 이 모래가. 야 이거 모래가 밀가루랑. 밀가루랑 뭐 설탕하고 섞어 놓은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려나? 이게 마지막 섬이라고? 마지막 섬. 너무 아쉽다. 아쉽지. 당연히 아쉽지. 자 이 사본 섬도 역시 이런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원시 밀림을 잘 보존하고 있어요. 여기 배식이네요. 우리가 확인할 때보다는 식판을 다 보겠어요. 아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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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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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케이. 땡큐. 매워. 오우. 자 밥을 받았습니다.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맛있는 음식이 그냥 가득가득. 야. 스노클링을 두 번 시킨 이유는 맛있게 먹으라고. 정신 맛있게 먹으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점진 DOT. 메뉴이 냉닌. 아예. 가리. 가리. 가리드. 가리. 가리 옆에. 자 eased. 아리. 꼬마 돈도 있고 식구도 있고 안녕하세요 더 치킨?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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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의 이름은 유튜브? 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채널입니다 아, 스멀? 아, 스멀? 리깍깍 네, 맞습니다 네,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뭐 맛은 전통적인 태국의 맛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저희가 왔을 때는 식당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불과 30분이 안됐는데 식당 안이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야외 테이블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한두 명씩 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여기 시밀란 섬에 지금 왔습니다 이 섬에는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 수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멋진 나무들이에요 엄청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기 일단 이곳에 나무들은 모두 다가 범상치 않습니다 너무 예쁘고 굉장합니다 수령이 뭐 몇백년은 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멋진 나무들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투어가 끝나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시밀란 투어는 지금 딱 한 20분 남았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되게 짧네요 네 엄청 짧습니다 쇼타임으로 시작하면 10시부터 2시 반이니까 4시간 반 정도? 다행히 비가 적당히 내리네요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그냥 뭐 딱 놀기 좋을 만큼 그리고 오히려 살이 안타서 한편으로는 꽤 좋다 좋은 날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블루와터 유후 해변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거 이거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냐 이거지 안녕 오케이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밀란 투어 오늘 종료한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물이 이제 되게 따뜻하고요 하늘에 오늘 해가 따뜻하면 더 이쁘게 보여질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정도면 반일만 해요 너무 좋아 네 여분 몇 팀 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었나 배그레지 집에 빨리 가고 싶었나 그럼 가이드 뛰잖아 우와 좋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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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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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가 망가져서 떠나는 모습을 못찾았다. 이게 오렌지 주스라고 그러는데요. 뭔가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콧맛도 나고. 진짜 로마 진짜. 도착했습니다. 땡큐 땡큐. 아니 왜 신발로 이렇게 놨지? 신발 짝을 되게 재밌게 맞춰놨다. 이게 아닌데? 이야 여기 엄청 많구나.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요. 여기 탐나무 항구에 잘 돌아왔고요. 디너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디너 먹을 시간이 되죠. 스냅 같은 거 일단 먹으라고. 스파게티. 아 스파게티? 응. 그리고 디너는 호텔에서 먹으라고 나 들었거든? 아니에요. 여기 먹는 거라 했어. 여기서. 여기 투어 사무실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렛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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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이거 사야 되겠지? 아니 잠깐만요. 하구 뭐지이지? 여기서. 그냥 그냥 사자. 200이래? 어. 이야 이게 너무 비싼데. 사지마. 사야 되겠지? 사자. 사야 되겠지.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걸 안 사면 어디서 뭘 사겠어. 아니 근데 이렇게. 음. 아니 사실 저희 둘이 찍힌 사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진을. 땡큐. 안에. 네. 오케이. 땡큐. 땡큐. 네. 땡큐. 터치해. 코너스. 캣큐. 파 추가로서. 캣큐. 잘생겼지? 잠시 챙겼어? 땡큐. 땡큐. 예, 라이. 유튜브 워크. Can I have your channel? Your YouTube channel, can I have your channel? 알려드려요, 빨리. But very little, very tin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t's about 15, 15분 정도 늦은 것 같아. 15분 정도. 예정 시간보다. 자꾸 이제 그 진입로를 놓쳐가지고. 아니, 유턴을 하라고 하는데 정작 도로에는 유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한 3번 정도 돌았나 봐. 길을 잘못 들어가는 게. 신기하게 저 우리 주차카는 비어있다. 신기하네. 신기하다 진짜. 네, 오늘은요. 시밀란 섬을 갔다 왔습니다. 탑라무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쪽까지. 아, 잠시만. 어우, 너무 어째서. 잠시만.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하겠습니다. 안녕. 안녕.